친구들아, 못 믿는 친구들만 있는데 충전을 안해도 생육 장비가 나올 수 있어요. 10분 정도만 들여서 직접 체험해보세요. 초반에 매크로만 하시면 레벨을 할 수 있고 모든 몸은 다 궁극 장비가 들어오고 가능해요. 이 서버의 상점은 탈리 장비가 없어 제 모든 장비가 다 사냥으로 받을 거예요. 시간만 나면 신장 세트를 받을 수 있어요. 남은 장비를 다 버려줄 수 있고 퇴스도 가능해요. 장비가 다 바인딩하지 않고 게이머끼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요. 이 서버를 좋아하시는 친구들, 같이 놀러오세요.